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류 카니발 9인승 옵션 좋은 차량을 대기업 사설 경매장으로 낙찰 받은 내용들 경매 진행 절차나 시스템 저와 고객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서 어떻게 낙찰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게 이번에 낙찰 받은 차량입니다 굉장히 보기 좋고 깔끔하죠 광택을 내고 출고 전에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님이 살짝 보이시네요 이분께서는 처음에는 제 블로그 보고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후 이렇게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경매 진행 절차 시스템 경매는 또 무슨 요일에 열리는지 장점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 밴드도 가입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밴드는 제 댓글이나 본문 내용에다가 링크를 띄어 놓을 건데 그거는 나중에 참고 하시고요 우선은 계속해서 경매 진행 절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사설 경매장은 또 어떤지 경매 진행 절차는 또 어떤지 시스템은 또 어떤지 이런 거를 다 아시고 경매를 진행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고 경매로 구입을 하시면은 가장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매 장점이 뭐가 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대기업 사설 경매장인데 현대나 롯데 AJK카 이름만 들어도 딱 알만한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경매장 직원분들이 직접 성능을 보고 점검 의견 내놓고 그거 외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경매장 측에서 환불 또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분 저렴하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낙찰 받으면 원래는 매매 시장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도매가로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딜러분들이 차량을 매입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매입을 하면 일반적인 딜러분들은 홍보를 해야 되고 광고 비용이 발생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면은 할부를 하면은 할부피가 또 발생이 되면은 그게 또 차값에 녹아질 거고요 그리고 판매하려면 또 광고도 해야 되겠죠 이런 비용들이 차값에 다 녹아지는 건데 이제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비용도 중간 과정이 몇 단계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괜찮다 요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절차 이런 것들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를 가입하셨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거 간신 스펙을 말씀하셨죠 프레스티지 풀옵션급이나 아니면은 노블레스 풀옵션급 썬루프 필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법인으로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법인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가세 별도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그냥 발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더 크겠죠 그리고 일반인분들도 현금영수증 발행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요 경매일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일정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일정은 요렇게 되고 이날은 현대글로비스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렸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리스트 보시는 방법도 제가 매뉴얼 다 보내드렸습니다 요렇게 보시고 관심 차량을 출품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는 이제 상세정보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날은 오전 일찍 출품번호를 찍어줘서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바로 실차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대를 찍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실차 꼼꼼히 보고 괜찮은 차량 있으면은 상세정보 남겨드리면서 연락드린다 요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경매장에 방문을 하셔서 같이 차량을 본 후 경매 입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바쁘셔서 저한테 다 대행을 맡기셨고요 제가 실차 꼼꼼히 보고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상세정보를 다 남겨드렸습니다 이날은 낙찰받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넘길게요 요렇게 해서 매매시장 시세표도 보내드리고 시작가는 얼마 예상가는 얼마 요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량도 좋아서 여러 장의 사진과 썬노프 필수로 꼭 있어야 돼서 요런 것도 다 찍어드리고 옵션 사항 하나하나 다 찍어드리고 외부 상태, 내부 상태, 엔진 미션 상태 뭐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다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가의 10% 계약금 확인을 한 후 경매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218만원 입금됐죠 시작가가 2180만원 짜리고 네 얼마까지 봐볼까요 했는데 2250 한 요정도까지 뭐 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더 봐서 한 2200 중후반 정도 한번 봐보시죠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상가가 저는 매매시장 시세대비 그래도 한 23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진행을 했는데 아쉽게 놓쳤습니다 한 2200 후반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이때 기억으로는요 경매는 급하게 보진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고 제가 경매 전날 저녁에 경매 리스트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거 보시고 관심 차량 찍어주시고 그리고 다음날 경매 이 차를 보고 안되면은 포기하고 다음날 거 또 보면 되고 또 안되면은 또 다음날 안되면은 또 다음주 요렇게 하다보면은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경매를 잘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매 리스트 받아보시고 출품번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여섯 대를 찍어 주셨죠 네 여섯 대를 찍어 주셨는데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저 힘들까봐 한 대 두 대 뭐 요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거는 최대한 많이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를 최대한 많이 괴롭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출품번호 많이 찍어 주시면은 제가 1차적으로 경매장 사이트 들어가서 괜찮은 것들 추리고 2차적으로 실차 점검 보면서 또 괜찮은 것들 추릴 거고요 3차적으로 경매 2차를 보면서 가격적으로 괜찮은 것 추릴 거고 뭐 요렇게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물론 조금 힘들진 몰라도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소개도 받을 거고 재구입 되는 고객님이 되실 거겠죠 그러면 저 역시 이게 무조건 이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요 그 일에서 저는 하나하나 최대한 열심히 경매 진행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차량인 것 같네요 우선은 경매장에서는 막 주행했던 차량들이 오는 거고요 일반인 분들이 경매 진행은 할 수는 없지만은 경매장에 출품을 시킬 수가 있다는 점 네 요거는 아시면 되겠고요 막 주행하던 차량들이 와서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흠집이나 요런 거는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요런 거는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중고차라는 게 사고 유무나 주행거리 조작이나 침수 요런 것들 그리고 엔진 미션 관리가 잘 됐는지 전차주분이 차량을 또 어떻게 탔는지 사실은 요런 게 중요한 거지 외관이나 이런 거는 돈 주고 고치면 그만이고 수리비용을 감안하고 입찰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런 수리 같은 것도 다 신경 써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차량만 받으시면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딜러가 업자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 대행을 해 드리고 있고 어디 어디 진행을 하고 어디 어디 수리를 하고 여기 여기를 맡기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낙찰 받고 나서 중간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 서비스 개념인 거고 이런 게 다 만족도로 다 올라가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외부 및 내부 그 타이어 상태는 또 어떤지 그리고 옵션 상태는 또 어떤지 요런 걸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어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여러 장을 다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 의견 한번 보시면은 1097번 카니발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외관의 장기수는 총 5판은 보이지만 도색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4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약 1만 킬로 가량 타시고 교체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뒷 타이어는 마모가 많이 되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낙찰 받으면 중고 에이크 타이어와 새 타이어 같이 견적 알아봐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다 의견을 남겨 드리고 경매 진행 전에 어디 어디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매매 시장 시세표를 제가 다 검색해서 찍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직접 다 보내드렸던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주 여러 장의 사진들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죠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비슷한 스펙 차량으로 제가 보내드렸는데 17년식에 4만 킬로 노블레스 스페셜 네 이거 기준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는 낙찰 영상이에요 아 이때 매매 시장 시세는 요정도 했고 시작가는 요정도고 낙찰은 요정도 받았구나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라 시세는 좀 다르겠죠 당연히 훨씬 싸졌겠죠 네 어쨌든 이때 시세는 17년식 4만 킬로 노블레스 스페셜 9인승 차량이 한 3,100만원 정도 시세가 잡혔고 그리고 제가 매매 시장 시세표를 보내드렸고 뭐 시작가 1097번 카니발 시작가 2,780만원 예상가는 2,800 중반입니다 요렇게 의견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800 중반까지 이 차를 보는 건 어떠냐라고 의견을 남겨드리니까 2,830만원까지만 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차를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경매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낙찰가는 2,825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요 현대글로비스 분단 경매장이고 매주 화요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장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은 매력일 수도 있고요 바로 요렇게 낙찰되면은 경락 사실 확인서라고 해서 요렇게 서류화가 된다라는 거죠 가격적으로도 투명하고 성능적으로 투명하다 아주 좋죠 2,825만원 낙찰받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부터 낙찰받고 나서 이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처리 진행이나 그리고 진행 절차 그리고 이전까지 다 신경 써드리고 중간보고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현재 차량은 성능을 맡았고 이상 없고 그리고 도색을 여기를 할 거고 다음날은 광택을 할 거고 그리고 출고 예정일은 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중간보고 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제 밴드 잠깐 홍보를 하면은 제 댓글이나 본문 내용에다가 밴드 링크를 띄워놓을 건데 밴드에다가 항상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니발이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은 카니발 쪽으로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등급에, 이 정도 스펙 차량이 이 정도 시작가구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이전 서류 이런 것도 다 이제 보내달라고 제가 의견을 다 남겨드리고 차량 출고하기 전까지 모든 걸 다 신경 써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낙찰받고 나서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 클레임을 거는데 외부 성능 이상 무입니다 이런 것도 다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화상으로도 광택이나 도세 그리고 출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중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받기 전에는 장기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는데 먼지도 좀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광택이랑 도세까지 다 내서 깔끔하게 됐습니다 고객님은 차 받으실 때는 직접 오셨는데요 여기 잠깐 모습이 비추네요 내부도 요렇게 깔끔하게 다 내부 세차까지 끝내고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네 옵션이 아주 좋죠 그리고 출고 전에 요렇게 항상 실내 현금 연막탄을 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 이제 조수석 밑부분에 요렇게 연기가 나가고 이렇게 공조기로 요렇게 다 나오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그리고 시트랑 그리고 매트 그리고 천장 곳곳에 다 좋은 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고 전에 최종적으로 사진을 또 찍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기존차 타고 오셔서 기존차에 있는 짐들 옮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때 보면은 요렇게 해서 저 경매차사 문차사가 울류카니발 낙찰받은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경매 진행 절차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경매 진행 절차는 또 어떻게 되고 경매장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요런 것들도 보여드리면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